의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뭉쳐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몸과 그다음에 입과 그다음에 마음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행위를 한 것들이 에너지적 형태로 잔존에 남아있는 것. 그것을 상카라라고 하죠. 뒤에서 중간학파나 유식학표에서는 그다음에 호그 사우트란티카 경량부에서는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량부하고 그다음에 유식학파에서는 이것을 와사나 훈숲이라는 용어로 그다음에 위자 씨앗이라는 용어로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행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접합되어 있는 상태죠. 행과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 카르마. 행위. 쨔다나. 쨔다나 삼빠라육다. 삼빠라육다. 카르마죠. 의도가 괴롭다는 그런 행위인데. 이 행위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뭐라고요? 그 행위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바로 어비디아. 무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밟지 못함. 이건 너무 뭐라고 할까. 너무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안 주죠. 밟지 못함. 뭐가 밟지 못하다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어권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미스 언더스탠딩. 오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에요. 오해라고 했을 때 우리 계속해서 나오는 상락아정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무얼을? 무상코 부정부하를 상락아정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 세상에 즐길 것이 있고. 이 세상에 참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마치 냄새를 찾아다니는 그런 파리처럼 생명들은 그것을 찾아 나가겠죠. 계속해서. 이 세상에 이 네 가지. 이 세상에 네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니면 이 세상에 네 가지가 다 결합단계에 있다면 그것을 찾아 나가려고 하겠죠. 그것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액션, 행위를 일으키는 거죠. 그 액션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마음으로도 말로도 그다음에 몸으로도 그런 액션을 일으켜서 그 상락아정 중에 어느 하나를 내 것으로 취차가려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유식에서는 이 아비띠아, 무명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무엇이 무명이다. 유식에서는 이렇게 마디에 안타 비바가 사스트라 중변 분별론에서는 그리고 저게도 있어요. 성유식론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제8식, 센스 데타, 자기 기억하고 있는 그 상태를 나나 나의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초기불교적으로 해석한 거나 유식에서 해석한 거나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거기에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전통적인 해석은 사성제에 대해서 무지한 것. 그것을 무명이라고. 사성제에서 무지하다는 것은 다시 또 뭐가 되냐면 이것이 고통이 될 줄을 몰랐어요. 이것이 즐거움일 줄 알고 그걸 추구했는데 결국은 고통이거나 고통의 원인이 됐다. 결국은 아까 얘기한 네 가지 전도. 짜따로, 그다음에 파라마사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네 개의 잘못된 견해, 사전도하고 그리고 역시 고의 원인에 대해서 무지한 것. 그다음에 멸을 심심하고 재미없는 상태라고 열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무명이고 오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명에 의해서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이 세상의 상낙아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혹은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래서 사성제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무지해서 잘못 삶을 산다면 그러면 마음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을 하죠. 그다음에 그것이 말과 행위로 그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한 것들이 그것들이 모여서 정보로 나의 식에 가라앉게 되겠죠. 그런 정보로 모여진 식들이 그것이 무엇을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하는지 욕계, 색계, 무색계, 낙이라고 생각하는 쪽을 향하에서 쳐다보고 그쪽 중생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래서 이제 명색, 식견 명색 그쪽 세계에 그렇게 태어나게 되고 식견 명색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기억에 남아있는 대로 유깁이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유깁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서 촉이 발생하게 되고 촉이 있기 때문에 수가 발생하고 그 수에서 고수와 락수가 있으면 그 고수와 락수에 대한 가래가 발생하고 그 가래가 있기 때문에 그 가래에 의해서 우리는 또다시 취착하게 되고 그 취착한 것을 그쪽 세계를 향하게 하는 욕, 색 그다음에 무색계의 그 3개 중에 하나의 세계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요규, 색유, 무색유 그 요규, 색유, 무색유가 형성이 되고 그 형성이 된 세계에 태어나고 그 태어나기 때문에 생로볘사 우비 고내문이 발생한다 이것이 십이 연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취연누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사론에서는 그 욕, 색유, 무색개를 기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기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을 어떻게 하느냐 까르마, 까르마 뿌라바바 그렇게 업에 의해서 기세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욕, 색유, 무색개가 이것이 십이 연기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최초의 네 가지 전도된 그런 생각 그런 것을 초기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팔 정도 가운데 삿디, 알아차림으로 해서 무엇을? 신수심법을 알아차리죠 신수심법을 어떻게? 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부정한 것이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움일 뿐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나가 없고 무성한 것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그래서 신시부정, 수시고, 신무상, 법무아로 그렇게 네 가지로 관찰을 해서 사전도를 소멸시키면 무명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명이 소멸하게 되면 그러면 무명이 소멸, 쟤따나 까르마, 의도가 있는 그런 행위를 지치 않고 끼리아, 작용만 있게 되겠죠 그래서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는 의도나 욕구가 없는 그런 행위만 있는 그런 아란의 행위를 끼리아라고 해요 그러니 이제 작용만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제 식이 말하고 아까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욕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연명색이 끊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명색이 끊어지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유기비, 유기비 끊어지면 촉이, 촉이 끊어지면 그러면 수가, 수가 끊어지면 그러면 가래가, 가래가 끊어지면 취착심이, 취착심이 끊어지면 그러면 유, 삼류가, 삼류가 끊어지게 되면 바로 생, 생이 끊어지면 노병사, 우비, 고뇌민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게 이제 12연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이죠 이런 상태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어, 님 있다, 비모카 어, 님 있다 그러니까 상이 없는, 모양 없는 그런 이제 해탈 그 다음에 아빠리, 니르그라하 빨리여도 비슷할 거예요 아빠리, 니가하, 니가하 정도 얘기했는데 산스크립토는 아빠리, 엇바리, 니르그라하예요 엇바리, 니르그라하 그래서 니르, 그라하 그라하는 잡는 거죠 그래서 파리, 주변의 그 어느 것도 어, 파리, 니르그라 주변의 어느 것에도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 그거를 이제 무원이라고 그렇게 바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무원해탈 그 다음에 순녀따비모카 공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열반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경전의 곳곳에 마하뿌리소 사마디라는 말이 나와요 아란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대인산매된다 대인산매된다 그 사마디가 뭔가 언임이 있다 사마디 그 다음에 무원산매 그 다음에 공산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런 상태가 바로 멸승제다 12연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열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면 우리는 오온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온의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오온에 집착할 것이 없음을 알면 그거를 서다반노 수다원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오온에 집착할 바가 없는 줄을 산매나 깊은 사회 속에서는 알았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집착심이 탐진심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이제 수다원이죠 그러나 실제 생활 속에서도 그런 오온에 대한 집착 때문에 탐심과 진심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이제 아나함이라고 하죠 그런데 탐심과 진심이 의식의 표면 속에는 사라지고 잠재적으로 가늘적으로 나오는 것 그것은 이제 사다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 공통점은 뭐냐면 오온에 내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냐면 탐심과 진심이 여전한가 열버졌는가 의식 표면 속에 그 다음에 잠재적인 탐심과 진심까지도 끊어졌는가라고 하는 것 탐심의 대상은 무엇인가 탐심의 대상은 초기불교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하죠 아나함까지는 욕계 그 다음에 아나함이 아직 남아있는 것은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탐심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오육락을 즐기는 것 대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에 대해서 그리고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까지도 버리게 되면 그러면 아나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 상태에서 이런 아나한의 상태에서 중생들에게 자비심의 마음을 내어서 그러면서 중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생명이 있는 곳에 태어나서 중생들을 교화하기를 바라면 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교리적으로 그거는 구사론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구사론에서 다루도록 하죠 그리고 10가지 족쇄는 우리가 첫 시간에서 얘기를 다 한 거고요 자 이제 크게 크게 이제 덩어리를 한번 맺어서 보자고요 지금까지 초기 불교의 수행론을 이제 세밀하게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덩어리로 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초준법륜경에서 나온 이제 세 가지의 단계 사성제를 이해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쌓자냐나 그 다음에 사성제를 수행에 실천한 것은 끼자냐나 그 다음에 사성제의 그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을 깎다냐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후기로 내려오면서 이름이 조금 더 세련된 언어로 그렇게 변해지는데 사짜냐나 진리에 대한 암을 견도라고 하고 사성제를 실천한 것을 수도 그 다음에 이미 사성제가 다 실천되어진 것을 무학도 라고 얘기 되어지고 이제 이 이름들이 나중에 구사론이라든지 유식에까지 그대로 그대로 연결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수행의 한 갈래를 그렇게 관찰하는 것은 견도 수도 무학 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계로서 수행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견도는 사성제에 대한 이해 이해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수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았지만은 사성제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에 대한 그 태어남과 집착이 그러니까 욕개색개 무색개가 고통인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습관적으로 욕개색개 무색개에 대해서 뭔가를 좋아하고 집착하는 그런 습이 남아져 있는 것은 그것은 이제 수도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욕개색개 무색개에 대한 집착까지 다 사성제를 알 뿐만 아니라 집착까지 다 떨어진 상태를 무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는 요 상태에는 중간 유식 유가 중간 항파까지 계속 이어지고 나중에는 선종에서는 견도라는 말 대신에 견성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분류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분류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것이 불교 전체를 깨뚫고 있는 그런 분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초기 불교에 수행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지금 방금 얘기했던 두 번째 분류 방법은 뭐죠? 두 번째 분류 방법은 다사상요잖아 그래서 열 가지 족세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분류하는 방법이죠 열 가지 족세 그런데 열 가지 족세가 다시 어떻게 나눠져요?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위찌기짜 의심과 그 다음에 신라바타 파라마사 개금치견과 그 다음에 사카야 디띠 이 세 가지는 전부도 어떤 본내냐면 보아서 사라지는 본내예요 본내예요 알면 사라지는 그런 본내 그런 지적인 본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구사론에서는 이걸 뭐라고 자느냐 하면 다르샤나 해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르샤나 보아서 해야 버려지는 아눅사야 본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알면 사라지는 그런 본내는 다시 또 어디에 속하냐면 견 혹에 속하는 거예요 견 혹 그래서 견혹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곱 가지의 족쇄가 있는데 감각적 욕망과 악의 그 다음에 색개 무색개에 대한 집착 그 다음 아만 들뜸 무명 이 일곱 가지는 뭐가 되느냐 하면 보아서 알아서 해결이 안 돼요 그건 습관적인 그 번내이기 때문에 그 습관이 길들인 만큼 강도의 감정을 가지고 그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반대되는 대치법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줘야만 되는 것이지 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뭐라고 하냐면 바바나 해야 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바나 계속해서 계속한 수행을 통해서 해야 버려지는 그런 번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일곱 가지는 바바나 해야 그 다음에 앞에 세 가지는 다르샤나 해야 그래서 견혹 수혹 이라고도 하고 견소단 봐서 끊어지는 그 다음에 수소단 수행을 해야 끊어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견혹과 수혹이라고 하는 10가지의 상료자나 10가지의 족쇄를 또 나누는 것은 또 어디로 귀결되어 아까 얘기했던 견도 수도 그리고 무학도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불교의 가르침이 센터를 어디에 두게 되냐면 견도 그 다음에 수도 무학도로 후기로 가면서 점점 간소화하고 그 다음에 캡틸라이즈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여기에서 이제 빨리어로는 견도를 다사나마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도는 바바나마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학을 아세카마까 파티산비다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조금 파티산비다는 사부니카야보다는 살짝 뒤에 식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불교가 조금씩 뒤로 가면서 하나의 정형화 정형구를 후학들이 공부하고 외우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도 수도 그 다음에 무학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10시 30분 좀 휴식을 취하고 예 예 예 오 고수 예 감사합니다.